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인 의료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덕분에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참 고마운 캠페인이지만 많은 의료진들이 지금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코로나 전담병원들의 두 달간 손실액이 2천억 원에 육박하면서 의료진마저 월급을 걱정할 정도라고 합니다. 정부 차원의 현실적인 보상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한현우 기자입니다. 개명대 대구동산병원입니다. 이곳 의료진들은 지난 2월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이후 100일 넘게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곳을 거쳐간 코로나19 환자만 1천 명이 넘습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헌신 덕분에 앞으로 2주 뒤면 일반 환자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도 힘들 정도로 경영난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집계된 병원 손실액만 100억 원에 달합니다. 코로나19 환자 진료비는 통상 수가의 30% 수준인 반면 인력은 배 이상 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국에서 파견된 의료진들에게는 정부 수당이 지급됐지만 이 병원 의료진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병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시역 코로나 전담병원 10곳이 자체적으로 추산한 손실액은 두 달 동안 1,600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 병원은 코로나로 인한 손실 기간과 인건비와 시설 장비비 등 간접 비용 보상 확대,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이 선지급한 급여비 상환을 병원 정상화까지 유예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민 생명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보상이 절실해 보입니다. TBC 한연호입니다.